20여 년의 다양한 버섯재배 경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심농산물 생산에 힘쏘는 3대를 잇는 버섯농자, 머시아트 영농조합법인을 소개합니다. 머시아트 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진희만의 자리를 잡고 다양한 버섯 전문 상품들을 직접 연구,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기 상품인 림테우스 상왕 발효명차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목질 진흙 상왕버섯으로 만든 원물 상왕버섯차로 수색이 진한 금빛을 띄며 부드럽고 고소한 향미와 섬세한 단맛을 가진 프리미엄 건강차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상왕버섯을 원재료로 사용한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머시아트 영농조합법인의 린테우스 상왕 발효명차는 목넘김이 부드러워 운동 후 등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할 때 편하게 많은 양을 마실 수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상품인 하설화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노루궁댕이버섯으로 만든 차인데요. 덕금 공정을 통해 노루궁댕이버섯 다림차의 쓴맛을 잡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여성들에게 더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저렴한 재질의 부직포 사각형인 일반 티백차가 아닌 삼각 실크 티백을 사용해 차가 빨리 우러나고 위생적입니다. 복합 아미노산, 다당체, 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 기능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노루궁댕이버섯 이렇게 좋은 노루궁댕이버섯을 분말로 먹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머시아트 영농조합법인의 노루궁댕이버섯가루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국내산 노루궁댕이버섯 100%를 원료로 사용해 버섯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어린 시기에 채취했기 때문에 치밀한 조직과 부드러운 맛, 그리고 높은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노루궁댕이버섯가루의 경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요리 시 찌개, 백숙, 고기 양념 등에 조금씩 넣어 사용하면 요리의 감칠맛을 더할 수 있고 샐러드, 아이스크림, 요거트, 핫빙수 위에 뿌려 먹거나 바나나에 찍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머시아트 영농조합법인의 다양한 버섯 상품들로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머시아트 영농조합법인의 다양한 버섯 상품들로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